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 봄수가 왜 그러지? 야 봄수야! 화장실에서 나와봐 뭔 소리야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아니 봄수가 화장실에 들어와서 계속 울잖아 이게 무슨 일이지 이게 그런데 이거 아무래도 봄수한테 사춘기가 왔나봐 그런거 같은데 사춘기 사춘기일태는Last other people 감정이 젖어잇자나 항상 부상 아유 이제 자야겠네 아 여보 아 오늘 주말인데 말이야 오늘 봄수가 좀 이상했어 그치 뭐 이상하긴 했는데 사춘기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 사춘기가 너무 빨리 오는 거 아니야 아 아 어쨌든 여보 잘 자라고 어 아빠 아빠 엄마 아빠 엄마 어 아 자려고 하는데 뭐야 왜 봉수 아니 지금 지금 밤 10시인데 왜 이렇게 안 자고 우리 방으로 다 왔어? 그..아..아빠 어..어 그..나 부탁이 있는데 부탁? 어 뭔데 뭔데 나 다 들어줄게 그..우리 오늘 하루만..하루만 다 같이 자면 안 돼? 아..다 같이 자자고? 어..어..어.. 아휴..이거 봉수가 많이..이거..힘든가 본데 사춘기라서 말이야 아..아..아..아..아..그래그래 다 같이 자자 얘들아 오늘은 어? 봉수가 그러고 싶다는데 아 그래 봉수 여기 옆에 누워 그래 그래..놈 우리 다 같이 자자 아 그래그래 내 옆에 다 누워가지고 오늘은 다 같이 얘기하면서 자자 음.. 가운데서 자야지 에이 아휴.. 야 봉수야 응 봉수야 자 지금? 잘거야? 아니..아직은 안잘거 같은데 우리 우리 좀 얘기좀 하고 자까? 어 그래그래 봉수가 하고싶은말? 어 다 해봐 음..나 우리 가족들한테 사실 하고싶은말이 있었어 어 그래그래 어휴 얘가 사춘기라서 아주 감성이 풍부하구나 어 그래그래 말해봐 봉수야 먼저..엄마한테 하고싶은말이 있었어 어..엄마한테 뭔데 어..엄마 그 가끔 지갑에서 지갑에서 그..그 막 돈 없어지고 그랬잖아 아 그랬지 그거 나야 뭐..너..뭐야? 너야? 흠흠흠흠 어어..어..어.. 사춘기 사춘기니까 응.. 그래.. 어..어..어..어..어..어..어.. 그랬구나 그렇지 그럴 수 있는거지? 아 그럴 수 있어 봉수야 그래 어려웠을땐 그래 그럴 수 있어 그러 백성나도 그랬는데 뭐 그..그..요..요..유유야 뭐ooky 너 저번에 그 친구들이 막 괴롭힌다가 그랬을 때 그 이상한 그..봉투 쓴 애가 그 구해줬잖아 그 헌내줬잖아 애들 응 그거 나야 theme شر육 어 birthdays ec 응 어那個 막 헌내주고싶더라구 오오오오.. 그리고 아빠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бок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technological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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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그 막 매일같이 그 비상금 들키고 골프채 들키고 그러잖아 어 그렇지 그렇지 여보한테 말한 적이 없는데 이게 계속 들키더라고 음 그거 나야 내가 말했어 아 그게 너였구나 봄수야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지 정말 그럴 수 있는 거지 그럼 삼촌 그럴 수 있는 거지 그럼 삼촌 삼촌한테도 말할 게 있어 근데 에이 또 무슨 말 그 사실 저번에 어느 회사에서 삼촌 합격됐다고 전화 왔는데 내가 거짓말 하지 말라 그러고 끝났어 아 그 이거 설마 그 샘송이니 어 어떻게 알았지 거짓말인가 엉뚱 지자 에에에에에에에 대태가 대태가 샤머 샤머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대태가 사실은 일단은 그런거야 어.. 그럴 순 없는데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어유 어유 그래 그래 봄수야 이거 가족끼리 다 같이 가니까 좋지? 응 좋네 헤헿 그래 우리 이제 자자구나 얘들아 우리 자자 그래 우리 자자 우리 가족들 내가 다 사랑한다 아 그럼 나도 사랑해 봄수야 사랑해 잉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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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더 잘라 봄수야 약속된 시간이 되었다 일어나라 약속은 내가 약속은 약속 이제 봄수의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니 저승으로 같이 가줘야겠네 그 혹시 안가면 안될까 안가는게 어딨어 넌 이미 죽은사람인걸 그래도 전 여기가 더 좋은데 이승이 미호차서 이제 봄수를 데리고 저승으로 가자고 봄수야 따라와 고맙습니다 그럼 가기전에 부탁이 하나 했어요 부탁? 제가 가족들이랑 다 작별인사를 했는데 아빠랑은 아빠랑은 아직 얘기하다가 얘기를 못했는데 아빠한테 마지막으로 하고싶은 말만 하고 가면 안될까요? 진짜 잠깐만 아빠랑 얘기하게 해주시면 저 진짜 조용히 갈게요 하지만 봄수야 너희 아빠랑 너희 가족들은 이제 너를 볼 수 없단다 왜 저 너는 저 위를 봐봐 너희가 천사랭이 있잖니 넌 이미 죽었어 어 그리고 가족들은 우리를 볼 수 없어 저승사들이랑 너를 죽은 사람은 볼 수 없다고 아 그래도 아빠한테 인산도 못했는데 아빠랑 사사님 사사님 한 가지 딱 방법이 있긴 한데 음 그 방법을 쓰자는 거야? 응 응 아이 봉수야 네 딱 한 가지 방법이 있긴 한데 대신 이걸 하면 앞으로 천년 동안 환생도 못하고 천년 동안 저승에서 일을 해야되고 그리고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어 으 사 상관없어요 마지막으로 아빠랑 작별인사라도 할 수 있으면 그 어떤 거라도 상관없어요 흠 흠 하여 그러면은 니가 너무 간절하니 내가 그 소원을 이루어주도록 하지 그러면 아빠만 너를 보게 해줄게 알겠지? 어 그 알겠습니다 아빠만 그 인사 못했으니까 부탁드려요 너희 아빠도 우리처럼 이렇게 파란 눈을 가지게 되면은 우리 귀신들을 android 볼 수 있게 될거야 오 자 그러면은 이결메씨한테 한번 파란 눈을 가지고 한번 해볼까? 이야아아아아아ㅏ아아아아아 rest 됐다 봄수야 이제 너희 아빠는 이제 우리와 너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겼어 진짜요? 응 응 그럼 이제 아빠 깨워도 되는 건가? 이제 깨워서 네가 하고 싶은 말을 하렴 알겠어요 감사합니다 진짜로 아빠! 아빠 일어나봐 그럴 때가 아니야 아빠 아빠 아이 봄수야 왜 그래 아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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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저 앞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야? 봄수야 우리 도둑이 늘었나 보다 아니야 아빠 아빠 진정해 진정해 아빠 이분들은 이분들은 그 저승사자님들이야 저 저 저승사자? 어휴 어휴 나를 데리고 데리러 왔구나 나 죽기 싫은데 아니야 아빠 아빠를 데리러 온 게 아니라 사실 나를 데리러 온 거야 아빠 너를 데리러 왔다고? 아빠 나 이제 가봐야 돼 어휴 그게 무슨 소리야? 너 죽지도 않았는데 어? 아니야 사실 아빠한테 그 낮에 말하려고 했는데 말을 못했네 어휴 그 나, 나는 어휴 어휴 나는 원래 그 그때 죽었었는데 사실 다시 살아나면 안 됐었어 어휴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어휴 봄수야 가면 안돼 어휴 아니 교수단다님들 어휴 저희 아들은 9살밖에 안 됐다구요 데려가시면 안돼요 호호호호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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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은 사람은 네 저승에 가야하는 법 어쩔 수 없습니다 데려가지 마시라고요 제발 데려가지 마세요 저희 아들이 9살밖에 아휴 어휴 음 그래도 얼마 안 됐지만 다시 우리 가족들이랑 아빠랑 살수 있어서 좋아서 아빠 괜찮ㅇ 으흐 으흐 봄수야아 으흐흐 으흐흐흐흐흐 아빠 이제 나 이제 저승사장님들 따라가볼게 아빠 사랑하고 잘, 잘 지내야 돼 아빠 으흐흐 봄수야 절대 안 잊을게 봄수야 절대 안 잊을게 이제 봄수야 이제 시간이 됐단다 이제 가자구나 봄수가 저승으로 가게 되면 봄수랑 함께했던 지난 일 년이 꿈처럼 느껴지실겁니다 기억이 없어질겁니다. 그럼 안녕히 봄수야 따라와 이제 가자! 저속으로 이제 봄수야! 이제 가족들이랑 작별 인사를 뵙겠다 이제 저속으로 가자구나 네 알겠습니다 담배차다 이제 출발하지 밤중에 뭐가 이렇게 시끄러워? 어 뭐야? 봄수야! 봄수야 어디가? 어? 어 뭐야? 아니 이거 누구야? 이 사람들은 또 먹어 뭐야? 미워쳐서 미워쳐서 예! 저.. 저거 보이는 거 같습니다 저거 저거 저것도 영혼인가? 어 예 아니... 봄수야 뭐야 뭐 이 사람들 코스프라 하는 거야 뭐야? 어? 아니야 아니야 전사자님들 그 옛날에 진학대라고 그러는데 옛날에 그거 사실 사람이 아니라 외계인이어서 보이나봐요 아 예! 외계인은 우리가 보이나 본데?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서 봄수야 그 머리에 그거 뭐야 나는 이제 원래 살아나면 안되는데 죽어서 다시 저성으로 돌아가야 된다 우리 가족 잘 부탁해 그럼 자신은 못 보는거야 봄수야 아마 그럴거야 봄수야 봄수야 이거 가져가 내가 고쳐놨어 응 이거 진짜 고쳐줬구나 그럼 근데 이제 나는 죽어서 영혼이 돼서 이런거 못 갖고 다녀 늑대야 이거 늑대 니가 잘 갖고 있다가 나중엔 누구 줘 봄수야 인간은 죽음이란게 있어서 너무 슬프다 외계의 아저씨 저쪽으로 가세요 저희도 데리고 가야 되거든요 봄수야 데리고 가면 안돼요 원래 인간은 다 죽는거에요 비키세요 봄수 데리고 가지마 데리고 가지마 데리고 가지말라고 미호처사 처리해 처리해 어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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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덕분에 응 저성이 하나도 무섭지않고 이제 씩씩하게 갈 수 있을거 같애 아빠랑 늑대 너 덕분에 조금 용기 낼 수 있을거 같애 가자 그럼 자 이제 시간이 많이 늦었으니 가볼까 미호처사 네 출발합시다 자 범사야 가자 저속으로 미지 않을게 늑대야 잘있어 저 제가 범이야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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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으. 어우 저노만... 크으으. 크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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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면은은 안 돼. 여보어! 일어나 밥 먹어! 밥! 하? 아, 아하... 아... 아유, 아아아아아아 뭐야... 어… 뭔가 이상한 꿈을 꾼거같은데... 봉수가 꿈에 나온 거 같기도하고... 어휴.. 어휴.. 아 여보 알았어 밥 먹으러 내려갈게 아휴 오늘도 출근해야 되는데 말이야 어.. 혜연이.. 아이처럼 왔어? 어어 어휴 그래.. 어휴.. 아 요로야! 일어났어! 아 여보! 오늘 반찬은 뭐야? 음.. 당근! 당근? 음.. 왠지 당근이 먹고 싶어서.. 어휴 나도 먹고 싶었는데? 왜.. 그나저나 왜 이렇게 뭔가.. 어휴? 뭔가.. 우리집이 이렇게.. 조용한거 같지? 원래 이랬어? 어.. 어.. 뭔가.. 이상해.. 어제까지만 해도 분명 오빠가 있었던거 같은데.. 아.. 어휴.. 어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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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로야.. 봉숙.. 오빠는 말이야 1년전에.. 교통사고로 죽었잖아.. 응.. 응.. 오빠는 지금 하늘나라에서 어.. 행복하게 지금.. 뛰어놀고 있을거야.. 응.. 걱정하지 말라고.. 응.. 어.. 근데 분명.. 어제까지 있었던거 같은데.. 어.. 이상하네.. 응.. 아니야.. 어.. 에.. 하.. 에이.. 으음.. 아.. 봉숙은 1년전에 죽었으니까.. 응.. 아이 됐고.. 빨리 당근이나 먹어요.. 응.. 먹어야겠네.. 응.. 여보.. 응.. 근데.. 눈이 왜 이렇게 파래? 눈이 파랗다고? 아이가 거울이 없어서 말이야.. 어.. 뭐가.. 뭐가.. 어.. 렌즈 낀 것처럼 눈이 파란데? 어휴.. 어휴.. 잠깐만.. 힝.. 어휴.. 뭐야.. 어휴 진짜다.. 어휴.. 어휴 내 눈이 이렇게.. 응.. 아빠 외국인 같아 외국인.. 어휴 나 눈이 왜 이렇게 파랗지.. 나는.. 분명히 껌 했는데.. 어휴.. 어휴.. 어휴 저거 병 걸린거 아니야? 또 눈병 아니야 저거? 아이.. 병 가봐야겠네 이거.. 아휴.. 어휴.. 어휴.. 짐베리.. 어휴.. 어휴.. 어휴 어디가? 어휴.. 집도 왜 저래? 응.. 밥 먹자 어디가? 아이.. 그래도 뭔가.. 어휴.. 뭔가 계속 우리집이 허전하고 조용하단 말이야.. 뭐가 없는거 같아.. 응.. 뭔가.. 분명.. 오빠가 침대 밑에 보라고 했던거 같은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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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휴.. 아휴.. 아니 이게 무슨소리야? 어? 아휴.. 유룰야.. 유룰야.. 야 유료야 무슨일이야? 얘가 갑자기 왜 울어? 야 유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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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료야.. 무슨일이야? 어.. 오빠가.. 오빠가! 뭐가? 뭐가? 오빠가 뭐? 봉순이 죽었잖아! 어? 아니! 쟤 뭔데 그래? 왜 그래? 어? 봉순아! 봉순아!